따로 안 되는 거 있어요? 클리어? 클리어도 안 돼요? 일단 한쪽만 다시 해볼게요. 준비 가볍게 잡아놓고 치는 순간 손목 어깨 열고 상체 힘도 같이 들어야 돼요. 오른발 중심 뒤로 갔다가 얘가 여기서밖에 안 돼요. 잡았으면 돌려서 위로 뻗어줘야지. 그거를 빠르게 한순간에 빠르게 스윙이 느려서 그래요. 다시 코스 보고 봐봐요. 지금 맞는 힘은 좋은데 계속 안쪽을 말려요. 여기 엄지 엄지 확실히 받쳐줘서 그렇지 직선으로 가게 셔틀보다 발이 더 빨리 가야지 스윙 하나 둘 그렇지 셔틀 쪽으로 발 따라가서 힘 풀고 있다가 치는 순간 힘 또 또 또 또 하나 둘 왜 앞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넘겨요? 똑같이 해줘야지 하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이렇게 하지 앞에는 이만큼 돌아가면서 한 번 더 자 한 번 더 방금 그 면 생각하고 정면으로 하나 하나 둘 그렇지 타점 더 높여봐야 돼. 내 몸을 떠서 그렇지 방금 소리 좋았어요. 내 몸을 위로 떠야 돼요. 하나 둘 잘했어 하나 둘 미리 돌리지 말고 치는 순간 빠르게 돌려서 위로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밀면 안 돼 힘 풀고 있다가 그대로 팔이 더 위로 올라가야지 하나 그렇지 팔 위로 쭉 그렇지 팔 위로 쭉 하나 나이스 하나 둘 잘했어요 하나 둘 계속 여기 너무 위에 맞거나 옆에 맞는다. 딱 폈을 때 내 여기 중간에 있죠. 그 위치에 맞을 수 있도록 계속 타점을 바꿔줘야 돼. 근데 계속 팔 안 펴질 때 치니까 계속 얹혀서 가는 거야. 이게 다 동시에 가는 거야? 아니죠. 라켓 먼저 돌리고 어깨예요. 이거 거꾸로 하고 있잖아. 라켓 먼저 돌려야 돼. 자 챙겨야 돼요. 자 다시 하나 둘 코스 왜 뒤에는 이쪽으로 가고 ㅋㅋ 푸싱은 일로 가요. 그 중간 엄지검지 잘 잡고 자 손가락 힘 주고 하나 더 밖으로 좀 빼볼까요? 그렇지 밖으로 빼야 돼요. 하나 그렇지 각 확실히 잡아놓고 좋아요 방금처럼 각 확실히 잡아놓고 그렇지 자 각 잡아놔 그렇지 하나 둘 잘했어요 스윙 자세 반듯하게 하나 오 좋다 하나 둘 자 공이 밀리더라도 발이 빨리 가야 돼 자세는 똑같아 스윙 자세는 똑같아 하나 그렇죠 하나 둘 그렇지 스윙 자세 똑같이 나가요 하나 어 그래도 아까도 훨씬 나아 어깨부터 돌리는 거야 고치니까 그래요 자 한 번 더 반듯하게 하나 미리 열고 미리 열고 둘 그렇죠 자 미리 열어놓고 하나 둘 셋 더 위로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밀면 안 돼요 한순간에 때려요 그렇지 하나 둘 더 위로 하나 둘 밀린다 라켓 먼저 돌리고 상체 그렇지 하나 둘 어이고 하나 둘 깎여요 미리 돌려야지 돌려서 손목 그렇죠 돌려서 손목 그렇지 자 순서만 잘 외워도 돼요 자 반대 클리어 자 준비 자세 흐트러지지 말고 빨리 돌려서 나와야 돼요 스윙 하나 둘 오른발 중심이 그렇지 오른발의 중심 더 빨리 돌려야 돼요 더 빨리 돌려야 돼요 상체 하나 잡아놓고 스윙 그렇죠 잡아놓고 위로 스윙 나이스 허리 틀어서 감싸오고 하나 둘 팔 더 위로 쭉 하나 하나 둘 둘 이게 뭐야 항상 오른발 갔다가 하나 둘 더 세게 지금 일부러 섬섬 치는 거예요? 아니잖아 힘 풀고 있다가 여기서 힘을 빨리 줘야 돼요 그렇지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좋아요 이제 코스 봐야 돼요 코스 하나 둘 셋 좋아요 하나 둘 팔 최대한 위로 하나 그건 앞위로 위로 앞으로 뻗지 말고 위로 뻗어야 돼요 하나 하나 둘 발이 너무 많이 나가자 셔틀에 비해 셔틀 있는 만큼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밀지 말고 때려 한 번에 때려야 돼요 오 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요 자 준비 어깨 열고 틀어 그렇지 연거를 빠르게 정면으로 돌아야 돼요 연거를 빠르게 정면으로 더 빨라야 돼요 한순간에 빠르게 그렇지 한순간에 빠르게 하나 둘 공을 너무 앞에 두지 말고 위에 둬 볼까요? 위에 다시 다시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더 손목 눌러주고 하나 나이스 하나 둘 지금은 밀렸어요 밀렸을 때는 스윙을 더 빨리 나와야 돼요 하나 둘 둘 다시 하나 둘 슬로우모션인 줄 알았어요 진짜 이 한 줄은 있는 인거 때리는데 그 대신 어깨로 때리려 하지 말고 돌려서 손목 힘 여기서부터 손목이 나오면 안 돼 근데 위에서부터 손목이 나와야지 오케이 자 하나 하나 자 이 한 줄은 있는 인거 아니지요 자 있는 인거 때려도 뭘 해야 돼요? 코스 봐야죠 자 실제 게임이라 생각하고 하나 그렇지 상대방이 가운데로 몰려있다 생각하고 아웃으로 자 가운데 몰려있다 생각하고 하나 둘 나이스 오오 갑자기 소리가 달라졌어 마지막 한 줄이라니까 자 있는 인거 그렇지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얼마 안 나왔어요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좋아요 하나 하나 그렇지 너무 잘한다 하나 둘 아니에요 자 하나 마지막 하나 잘했어요 이 정도면 훌륭해요 이렇게 때리는데 너무 가운데로 가면은 나 혼자 뛰잖아요 사이드로 안 하면 또 또 짧아지고 배드민턴는 반복이었어요 선수들도 맨날 똑같은 거 맨날 연습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감각이 없어진다 알겠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하고 안 돼요 이러면은 안 돼요 이러면은 dat 그 인간 작업 וך 다